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테슬라가 ESG 지수에서 빠진 거 혹시 아시나요? 테슬라? S&P ESG 지수에서 빠졌죠. 네, S&P ESG 지수에서 빠졌고요. 앨런 머스크가 직접 밝혔더라고요, 트윗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석유업체 하나는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가 빠진 게 말이 되냐. 정치적인 적들이 나를... 파이팅 수단이라 이러면서 공격했던 금리 회자가 되더라고요. 약간 좀 설득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석유기업이 들어갔다. 그거는 ESG 관점에서 본다면 좀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석유기업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석유기업이 당연히 탄소를 많이 배출했을 때지만 그 석유기업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과감한 플랜트 시설에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저감장치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ESG 관점에서는 탄소를 배출 안 하니까 과거의 기준에는 부합했지만 아마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을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또 머스크가 좀 반 노동적인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ESG는 S, 소셜, G, 거버넌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인 점수를 아우러야 그 종목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든요. 단순히 E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S&P의 기준을 잘은 모르지만 G 부분이나 아니면 소셜 부분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이런 S&P500 ESG 지수에서 테슬라가 빠졌다. 이런 것들을 ETF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둘러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ETF를 알면 이런 뉴스를 진짜 눈으로 빠졌어? 안 빠졌어? 얼마나 빠졌어? 확인할 수 있군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첫 번째 꼭지로 가지고 왔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어떤 댓글창에 앨런 머스크는 오너가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서 G의 문제가 있다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워낙 대표 기업으로 생각하던 회사가 빠지니까 조금 갸웃하게 되는 측면도 좀 있긴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미국 S&P500 ESG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더라고요. 솔이고요. 솔은 신한. 네. 신한 자산에서 미국 S&P500 ESG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날짜별로 다 뜯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ETF의 PDF고요. 날짜 혹시 보이시나요? 5월 1일자로는 테슬라가 2.69%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5월 2일자에는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5월 1일에 뭔가 심각한 말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5월 1일자로 빼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MSCI도 한번 삼성전자를 뺐던 적이 있어요. MSCI ESG 지수에서도 한 3년 전인가요? 연말에 삼성전자를 한번 뺐었고. 참고로 S&P500 ESG 지수가 얼마나 많은 패시브 자금들이 이걸 쫓아가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렇게 ESG 지수에서 테슬라가 빠졌다는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MSCI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ESG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지만 다르지만 큰 틀은 부합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S&P500 ESG 지수에서 테슬라 빠졌습니다. 이걸로 끝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MSCI나 각국 또 국부펀드들이 ESG 지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각국 국부펀드들도 테슬라를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의 단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첫 꼭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사실 문제 삼지 하면 문제 삼할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름 많이 써가면서 배송을 하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사실 말 나오는 게 적지 않게 있는데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짓는다고 열대 우림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벌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점점점점 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다 유료예요. 특히 한국에서 ESG 점수 이런 거 아는 것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 비싼 유료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ETF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삼포로TV는 정 대표님의 성향을 봤을 때는 G는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ESG 관점에서 본다면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ESG죠. 그러니까. ESG 그 자체? ESG가 만약에 화신으로 만들어진다면 저희일 겁니다 아마. 정말 글쎄요. 저는 직원들 아직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만큼. 거부하실 문제가 없다. 직원들 이름으로. 매니지먼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누구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뭐 GSG 완벽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꼭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소셜, 사회 공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소셜도 있네요. 자비로 기프티콘도 많이 뿌리시고요. 네. 환경. 제가 거의 안 씻거든요. 안 씻는 환경. 드디어 내일 두 종의 리치 ETF가 상종합니다. 두 개가 올라오네요. 네. 아리랑 F&K 리치라는 ETF 하나 상장하고요. 히어로즈. 히어로즈는 키움 자산 운용이. 액티브 ETF는 히어로즈. 패시브 ETF는 코세프. 이렇게 듀얼 브랜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히어로즈, 리치, 이지스 액티브. 굉장히 재밌는 이름인데요. 히어로즈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이거는 액티브 ETF인데 리치가 붙었으니까 리치를 대상으로 한 액티브 ETF인데 이지스가 붙었어요. 이지스. 이지스는 자산 운용사 이름 아닙니까? 네. 이지스는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 운용사 1위 운용사고요. 이지스 자산 운용이 리치에 대해서 자문을 해요. 아, 자문을. 그럼 포트에 관여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지스라는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 운용사와 히어로즈 키움이라는 대표적인 ETF 운용사의 콜라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내일 상장하게 되면 이 종목은 반드시 PDF를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PDF는 못 가져왔는데 아리랑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리랑 거 제가 다시 한번 내일 상장이지만 기초지수 종목을 보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FN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FN가이드 인덱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지수별, 기관별로 이렇게 FN가이드가 만든 인덱스들을 소팅을 해놨고요. 우리는 한화자산이니까 한화로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한화자산이 만들어낸 이미 상장한 지수도 있고요. 상장하지 않은 지수도 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NFT 테마 지수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아직 상장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면은 NFT 지수인데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앤시소프트, 펄어비스, 아프리카TV 이런 것들을 한화자산 쪽에서는 NFT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 봤구나. 이거 그냥 간단하게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해요. 리치 지수.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FN가이드 리치 지수니까 이걸 들어가시면은요. 전 종목이 다 나오진 않지만 구성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롯데리츠 15%, ESR 캔달스케어 14%, JR 글로벌리츠 14%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아실 수가 있으니까 신규 상장되는 ETF가 있다면 이런 방법, FN가이드가 만든 지수를 쓰고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어떤 종목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지를 상장 전에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댓글창에 콜라보면은 수수료가 더 비쌉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문 수수료를 낼 겁니다. 이지스 자산 운영한테 키움 자산이 자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이 리치 ETF보다는 그리고 또 액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액티브는 아무래도 지수를 복제하는 패시브보다 조금 더 보수가 비싸지 않습니까? 매니저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리치 ETF 치고는 보수가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문 보수도 내야 되고 액티브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는 조금 더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종목이랑 항상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치 ETF 딱 하나 있습니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예전엔 고배당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게 리치 ETF 중에서는 유일한 ETF였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방금 봤던 아리랑이 쓰고 있는 FN 리치 지수 구성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 밑에 제가 텍스트로 좀 적어놨는데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라는 ETF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K리치, 한국 리치를 대상으로 한 ETF 중에서는 유일한데 여기 보시면 인프라가 붙었으니까 타이거 거는 맥커리 인프라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맥커리 인프라가 제일 비중이 높고 그래서 인프라 일부러 넣었나 보네요. 참고로 그냥 리치 ETF 그러면 맥커리 인프라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이 왜 들어가 있냐. 미래 맵스에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 펀드가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이란 말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정말 부동산의 진심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아리랑께 비중이 높고요. 타이거 거는 비중이 좀 낮다. 그러니까 리치에 나는 진심이다. 리치에 올인하고 싶다. 그러면 아리랑으로 가는 게 낫고 나는 맥커리 인프라가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타이거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앞으로 리치 쪽에 상장할 리치들이 좀 더 있어요. 더 있구나. 더 있으니까 나는 상장하는 리치에 알파를 원해. 그러면 히어로즈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히어로즈는 액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되는 리치 종목들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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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맥커리 인프라가 좋아. 그러면 타이거. 나는 리치에 올인할래. 그러면 아리랑.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리치 종목에 빨리 편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히어로즈. 이런 식의 ETF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ETF 업계에서 한 1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ETF가 가야 할 길이 중국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NFT를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종목의 다양성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 NFT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엔터.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또 아마 잘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택시도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자율주행. 네이버 카카오.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의 풀이 많은 미국이라든지 종목의 풀에다가 성장성이 담보되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것은 중국 자율주행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국 자율주행 관련된 보고서. 제가 일단 이렇게 종목만 가져온 이유는요. 제가 백승애 애널리스트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음 주에 세미나 한번 해달라고 연락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세미나 하게 되면 제가 그때 대해서 내용 한번 말씀드릴 건데. 백승애 애널리스트는 ETF 담당이신가요? 아닙니다. 중국 기업 담당입니다. 중국 기업 담당이신가요? 중국 기업만 오랫동안 하셨던 애널리스트인데. 중국 자율주행 부품, 소프트웨어, 완성차. 근데 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보시면은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고정밀지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컴퓨터 플러핑, 바이두. 그리고 알고리즘, 화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라임이랑 비슷하네요. 이쪽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부품 쪽에 또 재미난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완성차에도 또 재미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세미나 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네, 그리고 킨덱스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액티브. 두 종의 ETF가 이미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중국 전문가시거든요. 중국 과창판 전문가. 네, 전기차 이쪽으로는 지금은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50개의 포트폴리오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창판입니다. 아, 마이너스 폭은 거기가 중국이 제일 심해요 지금. 그렇죠. 한중미 다 해서 중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중국 자율주행 산업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킨덱스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액티브라는 이 ETF를 설명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ETF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매니저가 황우택 매니저예요. 황우택 매니저. 네, 황우택 매니저인데 오늘 황우택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기사가 나왔길래 펀드를 이제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드, 액티브 펀드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패시브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아, 액티브 펀드를 하시는 매니저인데 이번에 저... 액티브 ETF도. 액티브 ETF를 같이 하시는 거구나. 네, 네, 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방금도 또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문. 그렇죠. 네, 일종의 자문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피델리티를 꺾은 펀드명과 한투 운영 1조 펀드. 그 1조 펀드가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 펀드고요. 1조를 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매니저가 황우택 매니저고요. 이 황우택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ETF가 방금 설명드린 킹덱스 G2 전기차 N 자율주행 액티브라는 이 ETF를 이 황우택 매니저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최창균 본부장인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오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